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의견을 안 드리긴 하거든요. 향후 6개월의 계획이 뭔지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사실 저거긴 해요. 차량 소유권 이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발란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오늘은 대기업과 레거시 금융이 선택한 블록체인이죠. 아발란체의 한국지사장, 저스틴 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채널 다시 오셨는데,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EVM L1 네트워크인 아발란체에 지금 헤드 오브 크리아를 맡고 있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일단 아발란체가 또 뭐하는 회사인지, 뭐하는 블록체인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발란체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때는 이더리움과 같이 계열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같이 올릴 수 있는 똑같은 개념의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비슷한 면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더리움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이고요. 게다가 이제 별도의 또 앱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뭐 최근에 넥슨이라든지 메이플스토리가 자체 메인넷을 아발란체 내에서 또 런칭하는 이런 새로운 또 추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왜 아발란체인가요? 네. 아발란체가 그... 눈사태, 사태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눈사태라는, 사실 눈사태라는 게 조금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 있는데요. 원래 이제 아발란체가 서양에서는 사실은 되게 보기 드문 자연경관이라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아발란체라고 또 이름을 지은 배경은 이 아발란체가 굉장히 순식간에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발란체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표현하고자 이제 아발란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다가 엄청나게 끅끅하게 불안한 것처럼 그걸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지신 이름이군요. 또 찾아보니까 아발란체 효과에서 따왔다. 아발란체 효과란 암호하게 핵시 함수에서 입력값에 극히 일부만 변형했을 때 출력값이 현저히 크게 달라지는 효과를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자체가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메이저 L1 블록체인들하고 아예 다른 고유의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더리움 계열의 EVM 블록체인에서도 혼자 가장 블록 처리 속도가 빠르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기술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발란체는 이제 고유의 합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크게 클래시컬 컨센서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에서 많이 알려진 나카모토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정통적인 방식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수많은 컴퓨터들이 똑같은 데이터셋을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변형이나 혹은 해킹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이 컴퓨터들이 합의하는 방식이 대부분은 지금은 나카모토 컨센서스를 변형한 형식들인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학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비트코인에서 특정 거래가 이제 블록체인이 새겨져서 해킹이 되지 않는 저희가 인뮤터블이라고 하죠. 그 상태까지 이르는데 보통 60분 전후라고 봅니다. 아발란체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트랜잭션 샌드를 클릭하는 순간 거의 1초 이내로 그 거래 자체가 블록체인에 완벽하게 기록이 되고 변형이 불가능한 인뮤터블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아발란체의 고유 합의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아발란체는 좀 빠른 속도의 서브넷을 유지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발란체가 초당 4,5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하던데 그리고 또 이더리움과의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발란체의 강점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이게 좀 이런 기술적인 용어 측면에서 말고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좀 체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용자 측면에서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NFT를 아나운서님께 보낸다고 할 때 딱 클릭을 하는 순간에 아발란체에서는 1초면은 그게 전송됐다는 사실이 영원히 불변의 데이터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20분에서 60분이 걸린다고 보시면은 이게 20분에서 60분 사이에 사실은 제가 보냈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확정이 되지 않고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실제 리스크가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실제로 취소가 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고 빠르다는 게 안정적인 트랜섹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발란체에서 뭐 디파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사실 확연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음 그 말씀하신 요게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죠. 그런 탈중앙화와 보안성 확장성을 다 가져가기는 힘들다 라는 걸 아발란체만의 그 알고리즘이 해결을 한 부분인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 용어를 만든 네트워크들에서는 유효한 사실인데 사실은 아발란체에서는 그게 트릴레마가 굉장히 없거나 적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아발란체는 좀 게임하고 금융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발란체가 추구하는 비전이나 미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코넬에서 저희가 블록체인의 학문이라고 하면은 분산 시스템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를 하신 저희 박사님께서 팀을 설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아발란체 네트워크가 이제 세상에 런칭이 됐고요. 이때 저희 비전 같은 경우에는 세상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정확한 비전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RWE라든지 게임의 아이템들의 토큰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발란체의 처음 미션부터 다 반영이 됐던 계획에 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제일 반가웠던 게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의 협업이 가장 반갑고 기억에 남았는데 이렇게 좀 지금 현재 SK플래닛도 그렇고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실 아발란체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아발란체가 게임과 금융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블록체인 자체가 범용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희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금융회사의 JP Morgan 이런 케이스들이 워낙 대중적인 기업들이다 보니까 조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국내에서는 넥슨에서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라는 새로운 웹3 기반의 게임으로 런칭을 하고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발란체라는 이런 생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생태계 안에 수많은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브릿징이라든지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메시징 기능까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발란체 네트워크 하나가 저희가 아는 아발란체 네트워크인데 또 여기에 메이플스토리라는 개별 메인넷이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발란체 네트워크와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메인넷이 서로 필요시에는 자산을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 JP Morgan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 제3자 간의 어떠한 메시징이나 시너지도 있겠죠. 비즈니스적인 시너지 이런 것들까지 기술적인 툴이 다 갖춰져 있는 그게 아발란체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규모가 좀 크고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예상되는 메이플스토리라든지 지금 저희가 또 오프더그리드라는 게임이 세계 최초로 플레이세이션하고 엑스박스에 나오는 최초의 블록체인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체 메인넷을 아발란체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어들이 거기 안에서 게임의 어떤 NFT화, 게임의 거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게임들도 지금 뭐 슈라프넬처럼 그 게임의 그 뭐라 그러죠? 캐릭터의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NFT화가 돼서 거래도 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말씀하신 메이플스토리를 포함해서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들도 그런 게 다 진행이 되나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도대체 블록체인 게임들이 언제 나오나 언제 해볼 수 있나 이런 생각 없게 지난 10년 동안 좀 있었잖아요. 다행히도 지금 올해 이미 아발란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나 슈라프넬, 오프 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수 정의에 클로즈드 저희가 플레이 테스트라고 하는데 소수의 정의에 이제 게이머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플레이를 했고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는 정식 런칭을 다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많이 저희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아발란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 관리국이 차량 소유권 이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발란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저희가 게임, 금융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던 거는 사실 그 브랜드, 어떤 기업의 기존 인지도 때문이었다면 이번 사례는 사실 그 둘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 아니면 공공기관의 사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례도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 DMV, 저희가 보통 자동차에 관련한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하는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발급받는다든지 차량을 샀을 때 차량 등록증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 이 절차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워낙 사람들이 많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결국에는 어떤 종이라는 한 장의 원본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 종이에 대한 위변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지난 몇 십 년 동안 빈번히 일어나던 일인데 사실은 블록체인이 가져다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수기화, 완전 종이가 필요한 수기 업무, 수기 행정 업무들을 디지털화 해준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웹3 용어로는 토큰화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 원본 디지털 파일이 뭔지 블록체인으로 이제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DMV 같은 경우에 자동차 등록증을 이제는 앱에서 NFT 형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미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4200만대의 차량 등록증들이 이미 NFT로 민팅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완료가 다 돼 있고요. 올해 말 내년 초에 실제 앱에 들어가게 되면은 차량 등록증이 NFT로 써 있고 이 파일 자체는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성격인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이제 예를 들면 전에 차량 등록증 양도 같은 것들이 약 2주에서 3주 시간에 걸렸으면은 지금 이제 몇 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게임 금융 사례도 저희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실제 업무 행정 업무를 행정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블록체인 사례도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전산화에서 토큰화로 넘어간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더 보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강화가 된 느낌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금융산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JP모건과 시티은행이 선택한 블록체인인데 이런 레거시 금융권들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금융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다 드리자면 굉장히 또 다른 케이스들이에요. JP모건과 시티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저희가 보통 중앙은행이라고 부르는 MAS와 했던 일도 사실 두 가지가 다른 성격의 개별 프로젝트였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펀드를 가입을 하잖아요. 증권사에 가서 펀드를 가입할 때 펀드의 구성 상품들이 보통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이미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런 포트폴리오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에 사고 싶어요. 그런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저희가 요새는 VCPE도 되게 많이 익숙해진 자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펀드에 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들도 역시나 그 금융 상품들이 종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금융 상품들의 원본, 종이를 없애고 디지털화를 먼저 하는 거고요. 토큰으로 변환을 하고 이 토큰이 이미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우리 펀드에 쉽게 담을 수가 있네. 그래서 펀드 운용을 이제는 디지털화, 토큰화를 하는 게 이제 JP Morgan이 한 일들이고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은행들이 보통 외환 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환 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여행 갈 때 앱에서 쉽게 바꾸잖아요. 전날 12시 전에만 하면은 조금 소액의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하는데 사실은 은행단, 은행 간의 그런 외환 거래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네, 네, 네. 저희가 하는 소액을 떠나서 엄청나게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은행들끼리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중간에 다른 이해 관계자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브로커라고도 하고 딜러라고도 하죠.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역시 종이나 어떤 여러 중개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며칠에서 걸리고 당연히 여기서 수수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왜 디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유로C, 유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클릭만 하면 완전 바뀌잖아요. 중간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대 금융기관들도 어? 저거 되게 효율적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불이 되고 있는데 저거 우리가 그냥 저런 디파이를 금융기관이 도입을 하면은 어? 우리는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사실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거대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디파이와 거대 금융기관들의 굉장히 다른 데서 시작한 두 개인데 이거의 접점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아발란체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발란체에서 하면은 이런 RWA 프로젝트가 또 유명하잖아요. 현재도 진행 중이시죠? 네. 작년에는 계속 말씀 주신 JP모건 시티, 그 다음에 이제 뭐 ANG라는 호주의 은행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미 월가에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시티가 한 것과 같은 비슷한 거래들을 이미 모의 상황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RWA가 이제 사실 금융상품에 극한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와인, 그리고 미국의 특정 지역의 주택 그런 것들도 이미 RWA가 상반기에 저희 아발란체에서 이미 발표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로 보입니다. 아발란체가 이렇게 뭐 금융산업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여러 산업에 걸쳐서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체인 구조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속도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 아발란체가 다중 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좀 기술적인 면은 사실 투자자분들이나 이용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발란체가 굉장히 큰 특징이고 차별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레이어 원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진화 과정을 저희가 좀 한번 되짚어보면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처음에 나왔고 비트코인에서는 한 가지의 자산이 한 가지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거래가 됐죠. 그 다음에 저희가 차세대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릴 수 있는 그 레이어 원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한 가지 네트워크지만 자산들은 여러 개가 됐죠. 이제 트레이가 발행할 수도 있고 토큰들을 여러 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중 체인 저희가 이제 앱체인이라고도 부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라는 이 큰 생태계 안에 수많은 독립적인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하고 서로 상호 운용성이 이미 기술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발란체라는 네트워크가 하나고 메이플스토리라는 네트워크도 또 동등한 개념의 독립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아발란체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이 개별 네트워크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메이플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트랜잭션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눠 쓰는 이런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쓰게 되면 저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가스피도 올라갈 수 있고 거꾸로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키면 저희도 같이 가스피가 올라가는 현상은 사실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메이플스토리의 유저들만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면에서 가스피나 이런 것들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가스 토큰을 예를 들면 그 게임에서 쓰이는 토큰으로 가스피를 낼 수 있다면 유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게임의 사례이고 금융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제한을 해야 되고 그들의 자격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발란체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것들을 쉽게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만 거래를 이 사람들의 월렛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KYC 자격 증명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 같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손쉽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발란체는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비를 해결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융산업에서 특히나 또 블록체인을 활용할 방안으로 토큰 증권이라든지 CBDC라든지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외환 시장, FX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시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외환 거래라는 게 이게 무슨 일일이 없나요? 네, 오늘의 사항은 그리고 이 사항은 그리고 이 사항은 은은은은은은은은은이 단지에 또는 그 이유는 일당이 없다는 게 문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